어제 저녁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의 말씀에 다가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이고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 안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뭐냐 우리의 본질 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내 안에 있는 본질 안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이미 계신 생수의 원천 되신 주님의 생수를 끌어마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 내가 어떠한 정기적인 도움이 없이는 내가 내 영혼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면 이미 이것은 한 프로그램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뿐이요 내 안에는 본질이 변질됐거나 훼손됐거나 혹시나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전혀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었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상품화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안에 정말 본질이 있는지 그 누룩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성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이 상실되었거나 본질이 변질되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즉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과 진짜 하나가 되는 날은 언제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죠? 주님 오시는 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시작이 몇 사람으로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몇 사람으로 끝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땅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마지막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서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예정된 마지막 한 사람 영원히 나도 예수 그리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의 생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과 한 사람 원 맨과 원 맨의 사이에는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미 통치하시고 계신 주 메시아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한다면 이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설립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그분하고 하나로 결합된다는 뜻입니다 즉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을 단순화시킬 것이며 신앙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목독해 할 것이며 신앙 고백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달려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모습은요 굉장히 일부분적인, 단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아입니다, 예리미아입니다 선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 혹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시며 그 신앙 고백을 축복하십니다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를 활금 다시 한 번 그 신앙 고백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점검케 합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소 전체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너무나 부분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에 주님과 결합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요 우리에게는 목마름과 혼란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그분과 오늘 결합을 한다면 내 안에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내 안에는 혼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 여러 선교지를 다닙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은요 거의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참 희한한 것은 그 선교지에 들어가면 때로는 처음 가보지는 선교지예요 처음 가보는 선교지인데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께 더 힘들어하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선교사님께 말씀을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세요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을 듣다 보니 참 희한하게 제 안에는 때로는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선교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선교의 모습을 이제는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저는 거기 처음이에요 그분은 이미 거기에 수십 년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무나 선교사님께서 겸손하신 것도 있으시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납득을 하세요 아 그랬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나라 처음 가보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본질 위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필요 있는 것, 필요 없는 것, 취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여러분 본질 위에 서 있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에 달려갈 때 굉장히 모든 것이 단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본질로 돌아오셔서 전체적인 주님과 결합함으로 이제는 목마름도 없이 혼란도 없이 달려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순전한 신앙고백 순전한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물질이 끼지 않은 희석되거나 합성된 그런 신앙고백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신앙고백으로 주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즉 내 신앙고백입니다 전체적인 신앙고백, 순전한 신앙고백, 그리고 나의 신앙고백 즉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 얘기 말고 너는 오늘 주의 재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당에 그토록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외쳐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보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그 이스라엘 붐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외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뿐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도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거기에 초입구에 우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많이들 아이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 시청 광장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무브멘트로 가고 한 운동으로 갈 때는요 다 이스라엘에 참여한대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마치 이것은 어떠한 유행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 유행이 끝나고 나니까 온 세계가 또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에 따라서 내 위치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마 또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말고 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 이제까지는 한 흐름으로 한 운동으로 유행에 휩싸여서 온 것은 중요하지만 너는 환란이 임하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누구의 신앙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의 주님 영접한 내 믿음으로 시합해 심판받을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기준으로 이제부터 살아나가신 여러분들의 주님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 변질 두 번째 본질 회복의 통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본질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어버린 문을 되찾았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통치 영역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 위에 서있지 못하기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결합하지 못하기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도 막힌 담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주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슬람도 북한도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거침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와 결합하지 못한 납니다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한 형태의 예배와 한 형태의 선교와 한 형태의 전도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 땅에 안 맞습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중국의 공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타나 물러가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이 중국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이유 인권이 인정되고 중국의 모든 사상이 어떻게 보면 서방화가 되어버려서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요 소수민족의 모든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 하나로 다 통일이 돼 있는데 인권이 인정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중국의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이 다 인권 인정해달라고 일어날 것이며 수도 없이 많은 국경선들이 생길 것이며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모든 언어가 다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만다린 하나로 중국 전체에 통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하기 굉장히 쉬워요 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14억, 15억이 넘는 인구를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언어 하나만 하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인정이 돼요 그럼 수백 개의 언어를 다 씹어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복음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잡신들이 지금 다 무신론주의로 잠들어버렸는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인권이 인정되게 되면 소수민족의 모든 토속 종교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그 구역인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체계 안에서 거기에 맞게 선교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다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적은 이제는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쪽에서 급속도로 퍼져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요 한국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도 그나마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중국을 중국되게 하셨어요 선교사의 입장에서 나의 단면적인 선교의 방법과 단면적인 내가 익숙한 예배의 스타일을 가지고 중국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사회지가 무너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은 음성이 아닌가 생각돼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분과 오늘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연합을 한다면 여러분 중국도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불러왔던 노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그런데 지금 독도 문제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도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외치면 외치는 만큼 일본을 향한 선교의 문은 닫힌다는 것을 전제로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이제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애국심도 어떠한 나의 인권도 어떠한 나의 권리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물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심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국심 참 귀하다 하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망교회를 갔습니다 소망교회를 가니까 참 귀하십니다 저는요 소망교회 분들을 보면 정말 저는 이야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교회 이번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개회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어떤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대통령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소망교회 가니까 소망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아시죠? 이미 이제 우리 장로님 소망교회의 교인이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전 귀하다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있는 대통령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원합니다 예수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나신 경영 속에 필요한 대통령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정말 교회를 도와주든 아니면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을 하는 대통령이든 하나님 한 가지 구하는 것은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자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해주기를 원합니다 전 그 기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박수를 칠 뻔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열방을 온전한 신앙거백 그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주요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는 어젯밤 말씀에 이어서 마태봉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나루하여금 그러한 온전한 신앙거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거백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주님과 온전히 결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 두 번째 생명의 십자가 세 번째 왕권의 회복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 온전한 신앙거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니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축복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냐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나면 일어나는 열매예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전체적으로 순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결합을 하고 나니 거기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열매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주님과 결합을 하고 나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열매 즉각적으로 맺혀지는 것은요 열매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외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래요 너는 요동치 않는다 그 이유는요 온전한 신앙 고백 안에는 요동치 않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요동할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주님 안에는요 부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는 두 개 다 있어요 부함도 있지만 가난함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생명도 있지만 육신의 죽음도 있어요 주님 안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 속에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주님과 결합하기만 한다면요 이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과 부분적으로 연합한다면요 내 안에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요 난 이미 요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므로 그런 요동함이 내 삶 속에는 없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 안에도요 여러분 이미 그 요동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순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복받고 주님을 통해서 잘되고가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 고백 안에는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나를 사랑하신 이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알면 아마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션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의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순수한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이 고백만 되면요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감사해요 여셔도 감사 닫으셔도 감사 높이셔도 감사 낮추셔도 감사 무한한 죄로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선교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을 여시면 감사 가두시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헌금을 주시면 사역하라는 뜻이에요 주시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에 비사 신청을 했는데 주시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너 갈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단해 세우시면 감사 두 번 다시 안 불러도 감사 만나게 하셔도 감사 관계를 끊으셔도 감사 세우셔도 감사 낮추셔도 감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다스리시네 메시아 통치 기준에 계신 그분하고 제리말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미 결합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분과 결합을 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과 이미 결합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삶 속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장애물로 느껴지지가 않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로 하여금 한 가지를 허락해 줍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지만 다시 한 번 민감하게 쫓아가는 능력을 내 안에서 탄생되게요 왜냐? 주님 여십니까? 주님 닫으십니까? 하나님 높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낮추시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고요한 가운데 주님은 우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은 무엇입니까? 상품화된 곳이에요 비제도권은 무엇입니까? 야생입니다 제도권은 무엇입니까? 텍스트북이에요 배운대로 그냥 하면 돼요 왜냐? 그냥 배운대로 경험대로 하면은 됩니다 비제도권은 무엇입니까?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그건 뭐죠? 야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본능이 살아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감각이 잠재되어 있다가 꿈틀꿈틀 다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생으로 나가서 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생산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The line, the invisible line of demarcation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국경선 그것은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바다 사이에 선이 있어요 이쪽은 제도권, 이쪽은 비제도권이에요 그럼 제도권에서는 그냥 텍스트북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비제도권에서는요 텍스트북을 갖고 들어가면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 선교지에 대해, 선교에 대한 모든 정리와 선교에 대한 모든 리더십은 어디 있냐 제도권에 있지 비제도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도권에서 배우고 비제도권에 들어가니까 선교가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은요 1년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놔도 1년 후에 가면요 거의 그 시간이에요 이집트 한 번 가보십시오 오늘 밤에 버스정류장 가서 버스페를 끊어요 10시 차 끊어가지고 집에 와서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에 맞춰서 딱 가요 버스가 없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이미 떠났대요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은 시간 바뀌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텍스트북대로 통합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텍스트북이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과 내 안에 있었던 어떤 텍스트북과 어떠한 제도가 내 안에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때문에 감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야생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재생산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요 제도권에서는 물론 전도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수평이동이지 진짜 전도돼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요즘에는 많이 드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비제도권으로 나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까지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나를 지킬까요? 성령님의 인도가 나를 지킬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셔서 그 본질 붙잡으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도망가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동치 않는 신분을 소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한번 추구합니다 두 번째, 즉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나라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먼저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그 위에다가 설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요동치 않는 신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동치 않는 교회를 세우신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죠?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감리교하고 장르교입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이냐 The Visible Church of God 눈에 보이는 교회와 The Invisible Church of God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간판이 달려있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간판이 없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시며 진짜 구원받은 예배자들로만 구성된 교회예요 호주에서 두 명 미국에서 몇 명 일본에서 몇 명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형성된 우주적인 교회를 The Invisible Church of God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요 이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십시오 있습니까 안 보신 분들이 오늘은 이 회중을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 The Mutant 어떤 박사님이 머리에다가 이것을 쓰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온 세계의 돌연변이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픽처가 돼요 그 블루프린트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것은요 저 교회에 몇 명 저 교회에 몇 명 저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 안에 내가 있을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전쟁만 터지거나 혹시나 IMF 터져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동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중국이 굉장히 그래도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굉장히 많이 보금화 됐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후로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핍박이 생기니까 일단 마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마을 한가운데로 갖고 나와서 휘발위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성경에 불이 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중국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형태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뚜껑을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히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없어져서 이상하지는 않은데 지금 중국 교회의 교인 수가 성도의 수가 1억 명을 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이 사는 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보신 한 분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은 산 증인이세요 핍박 전과 핍박 때와 핍박 후인 지금 중국을 전체를 다 보신 할머니가 계세요 지금 면세가 많으신 할머니 전도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분인지 아세요? 메시아 안에는요 지상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전체가 존재하기에 그분과 전체적으로 연합을 하니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핍박 있기 전에 자유롭게 예배했을 때와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 때와 지금의 중국으로 반공개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형태는 바뀔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환란이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 묻으십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은요 핍박이 심해지고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자연재해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이것이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회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작아집니다 핍박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요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없이 2천 명 모이는 시기가 올 것이고 2천 명 모이는 교회가 결국은 할 수 없이 2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처음에 3천 명, 5천 명, 7천 명 계속 구원받아요 그 패턴대로 가됐으면 여러분 그 지역 전체가 보고만 돼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패턴으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지하교회 형태로 끝납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 복음이 더 빨리 증거돼야지 주님 모시니까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본질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2만 명 2천 명 2백 명 20명 결국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 강림하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 정말 최고의 환란 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의 오늘 익숙한 예배가 한 형태의 예배라면 내일이 오면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전체가 한 형태의 예배에 의존을 한다면 그날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환란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진짜 본질을 소유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온 세계에 있는 그 우주적인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란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십시오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날이 와도 이미 내 안에 계신 본질 대신 그분이 계시기에 형태는 바뀔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